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중간고사 망한 사람, 들어와서 개추박으세요. 이제 5월이잖아요. 6월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시험이죠. 기말고사도 똑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 그냥 개추박고 그 기말도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중간고사 망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또 개추박으시고 정신 차려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기말고사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퀘스트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이제 여러분의 등급대별로 또 상태별로 기말고사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간 학생 혹은 잘 모르는 학생 이렇게 학생들 상태별로 선생님이 또 강의까지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된다. 이렇게 추천도 해줄 테니까 끝까지 듣고서 이번 기말고사는 좀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을 올려봅시다. 알겠죠? 일단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늘 내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 이게 너무 중요해. 또 얘기해요. 아 나 이거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얘기하긴 할 거예요. 수학은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간혹 보면 복습할 때 눈으로 복습한 애들이 있어요. 눈뜨고 눈으로만 이렇게. 물론 완벽하게 쫙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마지막에 정리할 때 눈으로 하는 건 인정. 근데 그게 아닌데도 눈으로 복습한다고. 복습을 하라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 이렇게 대충대충 눈으로 하면. 그것도 이제 지옥에 간다니까. 복습을 안 하면 지옥에 가요. 근데 또 눈으로 복습하면 지옥에 가요. 무슨 말이냐. 야. 유명한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강의나. 나한테 맞는 강의를 찾았어. 그럼 여러분이 그 강의를 딱 들어. 들으면 성적 오를 것 같죠? 죽어도 안 올라요. 나도 그랬어 학교 때. 학교 달리. 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제일 유명한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거든. 나도 메가스터디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나 고등학교 때도 이 메가스터디 있었고. 얼마 안 됐거든 내가 졸업한 지. 2년 됐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도 들었다고. 그때 나도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들으면 성적이 오를 줄 알았다? 절대 안 올라요. 죽어도 안 올라. 나중에 깨달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1타 강사의 강의만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다. 뭘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나한테 맞는 선생님 찾고요. 두 번째. 강의만 듣고 끝내면 절대 안 돼요. 막 강의 들을 때는 다 이해되고 내 거가 된 거 같거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까먹어요. 늘 강조하는 거 뭐야. 복습하셔야 돼요. 그다음. 문제도 안 푼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문제들도 복습 안 하고요. 스스로 문제 안 푼 애들이 있어. 야, 이거 큰일 난다. 복습만 하랬다고 수학은 선생님이 내가 복습만 하랬다고 그 선생님 교재 있는 책만 복습해. 그리고 땡친 애들이 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안 되죠. 수학이란 과목 특성상 스스로 문제 풀어야 돼요. 그때 실력이 오르는 건 맞아요. 스스로 문제 풀면서 생각할 때 실력이 오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 안 풀면 큰일 납니다. 물론 복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그 속도가, 실력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결국 수학이란 과목은 직접 손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손으로 직접 쓰면서. 복습도 손으로 써, 제발. 그냥 읽지 마. A4용지에 쓰라고 써야 돼. 알겠죠? 쓰면서 생각해야 돼요. 문제 풀이도 쓰면서. 알겠죠?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 틀렸던 문제들은 반복해서 복습한다. 그래서 복습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혹시 선생님 캐스트 중에서 복습은 생명이다 안 본 학생들 꼭 보세요. 알겠죠?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말고 그날 복습하세요. 다음 날 또 까먹으면 복습하시고 틀린 문제 또 푸시고 다음 날 또 푸시고 주말에 또 푸세요. 어떻게? 손으로 쓰면서. 제발 손으로 쓰면서. A4용지에 쓰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수학이란 특성이 그래.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강좌가 있어요. 이제 알았어. 선생님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강의 잘 듣고 복습할게요. 문제도 열심히 풀게요. 어떤 강좌를 들을까요? 되게 많이 Q&A 올라와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기말고사를 딱 대비하려면 3개의 강좌. 지금 시기로부터 이렇게 들어야 돼요. 직전 대비의 강좌가 있는데 그건 지금 듣는 게 아니야. 직전 대비는 시험 직전에 한 1주 정도 남겨놓고 쫙 선생님이 그 강좌에서 제공하는 프린트 뽑아서 풀고 모르는 거 따르륵 듣고 최종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직전 대비 강좌지.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듣는 건 센스 있는 문제 풀이 혹은 개념 완성 아니면 개원리와 RPM 조합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첫 번째 이는 개념원리와 RPM 조합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첫 번째 선생님 나는요. 겨울방학 때 혹은 학기 중에 이미 선행이 좀 돼 있어서 기말고사 범위 끝났어요. 혹은 기말고사 범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무조건 성적을 올려줄 강좌가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 개강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 있는 거 있죠. 기본 유형 문제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의고사 4점 난이도까지 쭉쭉 올라가는 사고력을 키우는 강좌예요. 내신 1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하는 강좌란 말이야. 그래서 개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센스 있는 문제 불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나 기말고사 범위 끝내긴 했는데 조금 기억이 안 나도 들어도 돼요. 개념 정리 다시 합니다. 근데 실전 개념까지 정리해요. 쉬운 문제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수학을 좋아하고 진도도 끝냈고 기말고사 때 높은 등급을 원한다? 무조건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집도 하나 풀어야 돼요. 왜? 선생님 얘기했잖아. 복습만 하고 끝내면 안 돼. 문제 풀어야 돼요. 이때 학생들마다 등급의 상태마다 달라. 선생님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잘해요. 문제집 한 3, 4권씩 더 푸는 거야. 복습하면서. 어떤 문제집을 풀까요는 Q&A로 남겨요. 대신에 Q&A로 남길 때 약속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학교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해야 돼.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추천해줄 거고 두 번째, 여러분의 목표 등급.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도 같이 올려줘요. 그래서 나 기말고사 때 이 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될까요? 알겠죠? 그거에 따라 선생님이 추천해줄 거야. 여러 번 풀고 싶으면 선생님 3권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3권 추천해주고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알겠습니까? 디테일하게 학생의 정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요거든 요거든 무조건 무조건 특히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3번씩 꼭 복습하셔야 돼요. 손으로 쓰면서. 알겠죠? 근데 여기서도 틀린 문제를 내가 다음날 한 번 더 풀어서 오케이 했어. 그 주말에 또 풀어서 오케이 했어. 그럼 세 번째 복습할 때는 그 문제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틀렸고 이렇게 풀지. 떠올라. 그러면 손으로 안 써도 돼. 그 정도까지 되면. 알겠죠? 근데 딱 봤는데 아, 이거 내가 그때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풀더라? 라고 든다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손으로 쓰세요. 기준을 잡아준 거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우, 선생님 나 기말고사 진도 옛날에 나갔는데 까먹었다. 크, 어떡하죠? 까먹었어요. 그러면 요 학생들은 좀 나뉘는데 내가 중간고사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이 좀 높고요. 수학을 좀 좋아해요. 라고 하면 센스 있는 문제풀이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념 설명하고 실전 개념하고 문제풀이도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가는 거라서 여러분이 까먹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강좌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아, 나는 부모님이 겨울방학 때 시켜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럼 얼른 얼른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 완성 강좌로 오세요. 그래도 개념이 나만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개념 원리로 하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개념 원리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개념 완성 강좌로 오셔서 요거 복습하시고 문제집 추천받으셔서 그 문제집까지 하나 딱 더 푸셔야 돼요. 그거 복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아우 내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를 상세하게 Q&A 남겨주신다면 선생님이 학교 기출 문제들 분석해서 여러분 상태 분석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복습 많이 해라. 지옥에 가기 싫으면 알겠죠? 세 번째 있죠? 하하하 나 어떡하지? 노답들 하아 노답들은 기말고사 망한 다음에 어? 요 퀘스트 와서 또 개추박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요 학생들이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수학을 좋아해. 어우 나 망했는데 수학을 좋아해. 나 놀았는데 그래도 수학을 좋아해. 그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러면 요 매력있는 개념 완성 들어오세요. 근데 웬만하면 놀아쓰는 수학을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딱 개념 원리 근데 내가 RPM까지 할 시간이 있으면 요걸 하시고 요거 할 시간도 없고 내가 진짜 등급까지 낮아. 수학 싫고 등급 엄청 낮아. 완전 수포자야. 그럼 얘들아 개념 원리 한 번만. 알겠죠? 한 번만이라도. 둘 다 하면 진짜 베스트고 아 진짜 싫은 데로 하면 요거 딱 하나만. 요거 딱 하나만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들까지 그냥 한 여섯 번씩 보면서 달달 외워버려. 그럼 무조건 성적 올라와. 진짜야. 그리고 마지막에 직전 대비 강좌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 아우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지. 나 미치겠네. 시키는 대로 해봐. 조금만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알겠죠? 요거만이라도 돌리세요. 알겠습니까? 나 그래도 하다가 문제 풀고 싶은 생각이 생겼으면 RPM으로 연습하시면 진짜 좋고요. 역시 잘 모르면 Q&A 남겨주시면 됩니다. 역시 이 모든 것들은 또 뭐 한다고요? 열심히 열심히 복습합니다.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성적이 오르는 것도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에 오래오래 남고요. 그러한 재료들 수학의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갑니다. 풀어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진짜 중요하다. 요렇게. 자, 그래서 아, 스님 캐스트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특히 남들이 못할 거 혹은 내 자신이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우, 나 못할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일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해낸다면 그것만큼 또 인생에서 멋진 일은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길러 나가면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다 성공으로 이어질 것임이 틀림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기말고사는 망하지 말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해서 성적 한번 올려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번 캐스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